자 서드어택과 삼성 오디세이가 함께하는 사낫대 무엇보다도 와 총상금 봐라 총상금이 무려 3천만원입니다 일단 유재홍, 미르다이오, 간블러, 명훈 팀장인데 제가 초보입니다 서드어택 초보인데 팀장으로 됐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내가 버파랑 오버워치를 좀 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뉴비인데 팀장이 좀 됐고요 오늘 팀원들을 좀 잘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매 방법입니다 각 팀장들에게 1,000포인트씩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 1,000포인트 안에서 어떤 선수를 비싸게도 또는 싸게도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걸 뽑아야 되지? 저는 이친장님 천포 그냥 이친장 뽑기자마자 바로 그냥 간불러 얘기한다 바로 그냥 먹어버려야지 뭐가, 뭔데 이게 떨리지? 안 떨려? 아, 나 좀 떨려, 나 좀 떨려 뭘 좀 모르겠는데, 이상해 자, 그러면 첫 번째 준비되어 있는 팀장님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팀장님은 류재홍 팀장입니다 아, 진짜? 모를 수가 없어요, FPS 한다고 하면은 고점 팀장님 실력적으로 이 선수는 꼭 좀 데려와야 되겠다 하는 선수 있습니까? 이친장님이요 아, 역시 명문클랜 출신 이친장 아마 4명의 팀장끼리 싸울 것 같은데 못 가져가더라도 이제 포인트를 많이 쓰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확실히 조네가 머리가 좋아요 네, 그럼요 네, 괜히 FPS 오래 한 게 아니야 오늘 좋은 멤버 많이 데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친장 이초홍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역시나 그렇죠 이거 근데 팀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팬분들이 이 이친장 이초홍이 몇 포인트나 과연 나올까? 네 이 부분이 가장 오늘의 핵심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명운 감독님만 남겨져 있어요 마지막 명운 감독님과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운입니다 명규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운 감독님도 진짜 오랜만에 아, 그렇죠 오랜만에 뵙네요, 누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자, 명운 감독님 앞서서 각 팀의 감독들이 좀 눈여겨보는 선수들을 어느 정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혹시 명운 감독님도 딱 점찍은 이런 선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남겨져 있는 서든 방송을 한번 몇 분 봤는데 아무래도 좀 게임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참가자분들 쪽으로 네 네 그 분 중에서 몇 분 점찌고 났습니다 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 아하, 3분 이제 많이는 쓰지마 3, 3식 형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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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2명 아, 3식 님은 나는 왜 골랐는지 알 것 같거든요 그쵸 어 아, 로아 아니에요 3식 형 아까 재홍이 형이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갈굴려고요 아 근데 일거양득인 게 갈굼 플러스 근데 이 분이 잘해요 아,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3식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아, 그니까요 지명을 다 안다라는 사전 인터뷰가 있거든요 네, 네 아니, 그럼 명원 감독님 네 3식 님을 모셔왔을 때 본인이 네 이렇게 짓누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짓눌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팀장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다 빼겠습니다 아, 약간 자아를 없애겠다 아, 팀장의 위치를 이용하겠다 아, 그럼요 중요하죠 지명을 잘 알고 있으니 이제 브리핑만 해라 아, 이용만 해먹겠다 네 자, 명원 감독님 마지막으로 각오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팀 우승하실 멤버분들만 뽑을 거고요 뽑혀주세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네 내 패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어 자, 그럼 지금부터 경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 첫 번째 누구냐 자, 각 팀장들에게는 1000포인트씩 지급이 될게요 아, 가요 옆에 이렇게 빈칸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각각의 팀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선수는 누군가요? 롤렛 갑니다 두 번째 과연 두두두두 박잔디 매드라이프 loop 아... 혜 allt 핵이들 자, 경매 갑니다 slime 류재형님은 탐내고 계시던데 안해주세요 죽을게요 잠시 핵이 빼놓고 가죠 다이 아 죽는 것도 되는군요 죽어요 류재형팀 죽었대요 예 다이 형 다이 잠시 옆으로 빼주세요 유찰됩니다 첫번째 선수부터 유찰이네요 첫번째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게 각 팀장마다 첫번째 선수 그 선수들한테 포인트를 많이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번째 선수 2초 30 유클리오 플러링 지금부터 경매 가겠습니다 입찰해주십시오 류재형 10 오 류재형 10 25까지 가겠습니다 25까지 간블러 명혼팀은 전혀 생각이 없는거죠 좀만 더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하아 하아 유재형 30 유재형 30 미르다요 35요 35 더 올라가나요 유재형 40 40 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85 가겠습니다 45 네 유재형 50 50 자 미르다요 고민되죠 55요 55 자 그럼 지금부터 5초 카운터를 세겠습니다 그 안에 없으시면 미르다요 감독에게 낙찰됩니다 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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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플러리 55 포인트 미르다요 감독에게 갑니다 박잔디 오우 배드라이프 유재형 120 유재형 120 잔블러 150 오우 150 유재형 200 와우 류재형 김장님 오늘 시원시원하네요 그 와중에 명운강도 굉장히 현재까지는 지켜보고 있는 감방서이구요 자 메드라이프 210이요 명운 210 미르다요입니다 아 미르다요가 메드라이프 오우 야 낙참 미르다요 쪽으로 갑니다 오우 쓰게 가져가시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조금만 더 신중한다 조금만 더 신중한다 저희도 몰라요 오우 이충현 다 왔어요 오늘의 핵심 카드가 나왔습니다 하트해지겠는데요 이 싸움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단 말이잖아요 아니야 이번에 춘향님을 안 뽑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볼러 250 폰트요 뭐야 간볼러 250 유재형 260 네 간볼러 300 어우 300 아 무조건 데려가겠다죠 그쵸 다른 감독님들 더 없으십니까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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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해먹고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현재 팀원이 없는 쪽은 명운 팀이고요 조금버 나와라 나이 카드 인간젤리 아 아 낙찰 네 궁금한 이십점에서 궁금한 거 명운 팀장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닌지 아 저 저 지금 매우 신중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아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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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저희 팀원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요 유찰 아니 연속해서 유찰자가 나옵니다 네 아하 자 그럼 다음 장소로 주신가요? 나 춥됐나? 나 춥됐나? 아 어떻게 하지? 피닉스박 지금부터 경매 갑니다 명운 오포 오 명운 처음이에요? 유재형 100 어? 유재형 100 유재형 100 이거 피닉스박에 명운이 마이크 모셨구나 아는 건가요? 오 오 한 번에 그냥 5에서 100으로 올라갔어요 자 미루당 간불러 오 간불러 오 간불러 명운 감독님 아까 5으로 시작했는데 자 의사 없습니까? 자세형 20 명운 180 명운 190 오 190 유재형 200 명운 명운 간불러 210 유재형 220 220 피닉스박 끝났습니다 유재형 유재형 좀 빼자 포인트 좀 빼자 너무 안 내려오긴 했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오 2총 이야 2총 나왔습니다 아이고 불타오를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아 전자 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어 간불러 200 어 간불러 250 간불러 250 간불러 260 간불러 260 간불러 270 270 유재형 300 오 300 370 유재형 400 간불러 410 역대 최고죠 류재형 감독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번 외치겠습니다 아 춘텐데 명운 450 명운 명운 기다리고 있었구나 치타구나 치타 470 간불러 팀이 2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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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도 아니죠 네 명운아 양보할게 양보한대요 류재홍 포기 다시한번 5번 외칠게요 이초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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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불러 팀에게 낙찰됩니다 이야 이거 많은 유저분들 팬분들이 이초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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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 중에 한명이 될거면 돼 아니야 우리는 아 내가 지금 안금 찾은 것 같아 충댓어 나 이거 처음 해갖고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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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실수 깊게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쵸 야 괜찮아 괜찮아 네 존버 여분의 팀원 구상이 또 어떻게 될지도 그렇게 해요 아직 우리 식구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려고 자 이번 선수는 누굽니까 다시 유재홍 350이요 350 명훈 400 명훈 감독 드디어 움직이네요 식구다 이거죠 예 데려오겠다 유재형 450 480이요 미래요 480 유재형 530 마음먹었네요 오케이 그냥 둘이 빼고 30형 좀 가져오자 아 이거 근데 안 가져오면 좋대는데 440이요 명훈 500 500? 잠깐만요 510이요 자 명훈 티몬이 아무도 없어 근데 510 죽다이 아 이거 이러면 누구 괜찮아 괜찮아 많이 뺏어 이제 그러면 이제 내 세상이야 이 누쿨 30 누쿨 30 누쿨 30 갖고 온다 근데 이 정도 괜찮은 거야 이거 존나 괜찮은 거야 뉴클리어 아니 근데 뉴클리어도 굉장한 에이스인데 보세요 지금 250 225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쵸 생각보다 명훈 감독이 모셔갈 수 있다 야 이거 끝까지 기다린 이유가 있었네요 명훈 명훈 선수에 대한 입찰 갑니다 명훈 220 아 돌리는 거죠? 5단 1은 안 되나요? 5단 1은 안 되나요? 죄송한데 안 돼요 5단이 허락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잠깐만 된다고요? 잠깐만요 아 네 알겠습니다 1단 225요 225 명훈 230 230 더 물어볼 것도 없어 네 명훈 팀의 첫 번째 선수로 갑니다 드디어 가족을 1명 구성을 했네요 아 명훈 근데 이게 진짜 작전을 잘 세운 거 같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다닐 거야 이제 야 우리 뻑구기들 좀 알려줘 삼식 형이 나랑 텔레파시에 놀이 같은 팀이야 이미 삼식 피우자 아 삼식 선수는 당연히 명운 님이 놀이겠죠 형매 형이다 미래다 225요 225 다 걸었습니다 일단 유재형 간불러는 그냥 죽어라 명운 명운 230이요 230이요 아 자꾸 5포인트씩 깎아 드셔 나한테 너무 짜자 삼식 님 좀 자존심이 있는데 정도 남는데 좀 크게 쓰지 네 아니에요 저희 깐부입니다 깐부 뭐 때려 명운아 잘 판단해라 여기서 이거 잔디 님 좀 데리고 올 만해 명운아 뭔지 알지 두 명의 선수만 잘 데리고 온다면 명운 팀장이 약간 머리를 잘 썼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찬디 님 찬디 님 우선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찬디에 대한 입찰 가보죠 미래가 225요 명운 230이요 아 원하는 카드는 주지 않겠다 지그시 눌러준다 여전히 포인트를 명운이 말씀입니다 해주십시오 명운 230이요 명운 230이요 명운 230이요 야 이러면은 팀원 점수 230포인트 아니 어떻게 진짜 아니 팀원은 전보다 230에 들어갔어요 야 이렇게 되면 팀 230 어 팀 명운 230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진짜 어 정말 야 명운의 이 빅픽점이 그쵸 좋았다 여러분 진짜 괜찮았는데 진짜 와 나 나 졸나 졸렸는데 이게 되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어 팀 230 뭐에요 명운님 어 인사 좀 이제 좀 나누고 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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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서오십쇼 명운아 난 너 진짜 꼬이친 줄 알았잖아 너 자는 줄 알았어 나이 꼬이친 줄 알았어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아니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어 1경이랑 2경 아 간블러님이랑 아 간블러님네 잠깐만 아 간블러님네 잠깐만 그러면은 먼저 한번 좀 알아볼까요 아 저희 한번 일단 먼저 서열 정리 첫 번째 잔디님 대 뉴클링 지금부터 시작 지금 바로 하면 돼요 바로 하면 돼요 어? 아 내 꼴 다시 포기 다시 포기 렉이요? 아 렉이요 오케이 그 뉴클링 다 한번 제가 할게요 전 전 웹 모릅니다 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폼 잘못할게요 아 네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갈게요 오케이 오오 수나도 있는데 권총 쓰네 명어 오케이 나이스 이거지 야 잘한다 몰라구요 간장으로 아 오 어떡해 제가 수나를 하는게 좀 좋지 않아 하하하하 아 농담 이거 전 수나를 못해갖고 아니 팀장님 아니 잡아먹고 못한다고 하면은 또 아아아아 아 어우 야 아프다 방패에 방어가 되고 아하하하 이거 시야각이 어떻게 보이나 봐야겠는데 팀원들이 줘야 근데 내가 시야가 안보여 이러면 끌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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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맞잖아 끌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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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æ어치기 어으으 폭우론 터지네 äus Bas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